K-Wax 이번에는 전 세계 팬들을 설레게 엔하이픈을 만나볼까요? 어서오세요! 네! 인사했습니다. 안녕하세요! 엔하이픈입니다. 네! 먼저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 안녕하세요! 저희 엔하이픈이 드디어 6개월 만에 컴백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기다린 미니 5집의 타이틀곡 스윗 베놈은 어떤 곡인가요? 네 타이틀곡 스윗 베놈은요 너의 독은 달콤하고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된다는 소년의 마음을 리드미컬한 팝 펑크 장르의 곡입니다 또 제인씨가 작사에 참여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마음을 담아서 가사를 쓰셨나요? 아 네 정말 팀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작업을 해봤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엔 뮤직뱅크 은행장이셨던 성훈씨 포인트 안무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이번 저희 포인트 안무는요 이렇게 쉿 포즈를 하고 고개를 까딱까딱 해주시면 되는데요 은행장 분들하고 같이 해봐도 될까요? 좋습니다 네 그럼 뮤직 스타트 네 이 정도면 앤하이픈 분들과 함께 챌린지 영상 가능할까요? 아 가능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앤하이픈의 컴백 무대 언제 채채채 해볼 수 있나요? 네 감성적인 독고씨의 무대부터 만나보시고요 네 앤하이픈의 무대도 곧 채채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요 fazem From the end From the end From the e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